안녕하세요. 미국 투자 이민 전문 기업 셀레나 이민입니다. EB5 캐피틀은 미 이민국 승인을 받은 리저널 센터로 미국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고용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자금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B5 캐피틀은 지금까지 30여 차의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으로 EB5 투자자 모집에 성공했습니다. EB5 캐피틀은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를 통해 이민국에 접수된 투자 이민 청원과 조건 해지 신청에서 100% 승인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원금 상환이 완료된 프로젝트도 다수입니다. EB5 캐피틀은 명실공의 미국 투자 이민계 주역에 자리해 있습니다. 2008년에 설립 당시 EB5 캐피틀은 미국 전역의 15개 미만인 리저널 센터 중 하나로 그 역사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또한 EB5 캐피틀을 창립한 안젤리크 브루너 대표와 그 팀원들이 EB5 산업에서 여러 지도자적 역할을 선임하고 있는 것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EB5 캐피틀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을 때 주요 리저널 센터 단체들과 더불어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하여 간접 투자 이민이 다시 재개되는데 공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프로젝트는 EB5 캐피틀의 34차 프로젝트입니다. 알파인 랜딩 프로젝트인데요. 아이다오주의 주도인 보이시 외곽에 위치한 95세대의 임대타운 하우스 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프로젝트가 지어지는 도시 보이시는 아이다오주 서남쪽에 위치한 보이시 강을 끼고 발달한 도시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저렴한 생활물가, 풍부한 자연과의 근접성 등의 이유로 월화배를 추구하는 새로운 인구층이 보이시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2018년 포부지가 보이시를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도시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이러한 성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대도시에 모여있던 고소득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좀 더 저렴하면서 안락한 주거 환경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라는 점도 보이시의 매력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보이시는 꾸준히 성장해온 테크 허브였으나 팬데믹 전과 후를 비교할 때 고용의 기회가 98% 상승해서 미국 전역에서 계속 가장 급속도의 인구 증가가가 발행한 지역입니다. 단기간 많은 인구가 유입되니 당연히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주택난입니다. 보이시는 고물가에 시달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대거 이동으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도시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주택가격은 조금 안정화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인구 이동에 따른 주거 부족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2020년 3월부터 1년 사이에 보이시의 주거 렌트 가격이 39% 상승했다는 통계는 이 현상을 가감없이 반영합니다. 현재 보이시의 주택 임대 시장은 공실률 5%에 핫한 마켓입니다. 따라서 주거지 공급의 목마른 이 보이시 지역에 지어지는 EB5 캐피틀 알파인 랜딩 임대 주택 프로젝트의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3분기에 이미 착공하였으며 내년 2024년 3분기에 준공 및 고용 창출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창출 인원은 475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EB5 모집 인원이 22세대로 각 세대 단 이민 청원에 필요한 고용 창출 수의 2.15배인 21명씩의 고용 창출 인원이 배당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조건을 충분히 만족합니다. 약 2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이 프로젝트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3,704인데 그중 EB5 우선주에 해당하는 자금 배분이 47%인 1,700만 불이며 시니어로는 1,203으로 33%인 자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개발사 자본은 750만 불입니다. 올해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 영주권 수속 승인 절차가 기존과 비슷한 기간에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의 원금 상환 시기는 2028년 1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간접 투자 이민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안정적이고 철저한 자금 관리 역사를 가진 EB5 캐피틀 리저널 센터의 34차 프로젝트 알파인 랜딩 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투자 이민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미국 투자 이민 전문 기업 셀레나 이민으로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